달고기가 뭐예요 달고기가 몸에 닮은 양이 있어 가지고 달고기예요 이게 한 번에 여러 마리 잡기가 힘드네요 아 벌써 죽어서 올라갈게요 아니 멸치가 고등어 같아요 엄청 커 제가 진행상 알려드리자면 오늘 달고기 낚시를 하는데 전갱이가 미끼로 쓰인대요 그래서 전갱이를 먼저 잡아야 돼요 오늘 생선 보도 몇 마리 잡으셨어요 역시 나만 바빠 멸치 졸라 큰 멸치 전갱이 이 정도면 대전갱이다 대전갱이 안전하셨네요 움직임이 없다 나이 비트와 오오 오 오오 오오 오 오 오오오래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세 바늘에 벌린 거 맞아? 바늘에 벌린 거 맞아? 잘했어 잘했어 올리지 마요 네 올리지 마요 네 오오 네 안올래요? 어 오오 형이 얘기했잖아 플러스는 얘기라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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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달고기 달고기 와 사이즈 맵잖아 이야 달고기 신비하긴다 이게 달고기 하나 이야 계속 달고 전경이 바로 그지? 네 홍콩에서 사용이 되겠다 전경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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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우와 우와 형이 진짜 많이 다 내더라고 콜라쿠다 콜라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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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 우와 졸라 커 콜라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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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만ässząd 아 깜짝 왜 이렇게 아니 오늘 김명준방송에서라 아니야 너 좋아하잖아 왜 이런데서 갑자기 베어 그리스 할라 그래 공매장님이 하나 드시고 싶다고 그럴 리가 형님 우리 셋 다 회를 안 먹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회를 떼와야지 그게 뭐야 그냥 아 회떠드릴게요 아니 뭐 초장이라도 주고 먹으라게 해야지 야 바닷물이 간이야 하나 먹어봐 얇은 걸로 에이 비린내 아따 진짜 잔에 한 번 잔에 먹어봤어 잔에 나는 임마 이 자식아 이거라 안 먹고 말이야 자식아 으음 야 진짜 시야 크다 오우 오케이 역시 전개에 빠졌어 와 천천히 천천히 네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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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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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두려치고 나간다 오 두려치고 나간다 오 두려치고 나간다 나이스 오케이 오웅 영호야 뭐하네 정렬 하세 지금 이제 잡습니다 어 그러네요 자 달고기 네 마리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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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얘도 다 먹었네 전경이 또 이제 좀 다 먹어도 돼 남김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 전경이 완전 맞대 오 소리낸다 꾹꾹 꾹꾹 소리내요 꾹꾹 응원해 소리 내자 두꺼비 소리 두꺼비 소리 응원해 손 받쳐요 응원해 손 받쳐요 응원해 소리내 오오오오 오 꾹꾹거리는 소리내는구만 제주에서 산다 서령호씨 예 오늘 아침에 되게 산뜻하게 일어나던데요 아 너무 좋았죠 그 앞에 산 바다 이런거 정리를 머금고 일어났습니다 뭐요? 산과 바다의 전기를 머금고 일어났습니다 산과 바다요? 예 명절이 찬밧하네요 아침에 춥다고 가시던데 일어나자마자 예 지금도 추워요 아 그러세요? 예 지금 달고기 저는 한마리 잡고 복면이 세 마리 잡았는데 뭐 잡으셨죠? 저 전갱이 잡았습니다 웰치랑 정말 감흥이 없네요 아니 응원해 오 아이고 내가 2위력을 흘러왔는데 야 그럼 이거 지금 2달이다 3달 4달 야 어판장이다 이건 이거 달달이네 달달이 달달달달 야 사이즈 별로 야 좋다 중간기 저기꺼에요 한 마리 더 있었어야 했는데 니가 잡아서 올려 이제